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가 두산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해줬는데 여기에 두산은 성남FC에 42억 원을 후원했다고 합니다. 이 용도 변경은 원래 병원 부지였는데 이 병원 부지를 상업용기로 만들어주면서 거기에 고층 건물을 세워서 지금 1조 원대의 건물 가치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대가성대는 제3자 4몰일 가능성이 많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중앙대학교 출선이고 두산그룹은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에 재산을 출연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그룹뿐만 아니라 박용만 전 회장도 이재명 후보와의 친분이 두텁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재명 후보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내가 노동자 편만 들면 안 놀아줄 것이다 하면서 두산의 박용만 회장과의 친분 관계도 아주 과시했다고 합니다. 김사랑씨 그동안 이재명 측으로부터 정신병원에 감금당했다고 주장해왔던 성남시의 시민사회활동가 김사랑씨도 이재명의 친형인 이재선씨의 문자를 공개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두산에 특혜를 준 것은 중앙대학교라는 연결고리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 문자도 공개를 했다고 하니까 두산 부지 용도 변경을 놓고 지금 두산과의 이재명과 두산과의 유착관계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신속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 당시에 박용만 전 회장이 그룹 회장이었고 두산그룹이 이재명 후보의 모교인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의 재산을 출연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친형 이재선씨는 생전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박용만 전 회장은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이재명TV에 출연을 해서 만문명답 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이 코너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와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냐 하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김진태 국민의힘 전 의원은 두산 사옥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용적률 상향 당시에 두산그룹을 이끌던 박용만 전 회장이 이재명 후보 선거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산 사옥 특혜 의혹에 맞물려 박용만 전 회장과 이재명 후보 간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은 이재명 비리 국민검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또 두산 사옥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42억 원에 달하는 성남FC 그액 후원금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박용만 전 회장 친분으로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산 사옥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이에 대과관계가 있다면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뇌물죄가 성립되는 데 있어서 기준의 하나는 바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라고 말하고 현재로서는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 청탁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묵시적 청탁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를 적용하면서 붙였던 법리이기도 합니다. 김진태 위원장이 언급한 의심받을 만한 상황과 관련해서 지난 2002년 대법원이 한 공무원의 상고를 기각한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공무원의 뇌물죄와 관련해서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립의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을 현저하게 잃은 것만 보더라도 그게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가로 뭔가를 받았다면 공정성을 현저하게 잃었다면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뇌물죄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와 박용만 전 회장과의 친분은 이재명 후보의 방송 발언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3일 유튜브 이재명TV에서 내가 진짜 노동자 편만 들고 기업활동에 저해가 되는 방식의 분배를 강요했다면 박용만 전 회장이 같이 안 놀아줬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안 놀아줬을 것 아니냐. 놀아줬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김진태 의원은 두산이 용도 변경을 통한 이익을 얻지 않아서도 42억 원이나 후원했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42억 원이나 후원을 했을까. 참고로 작년에 성남FC 후원금 총액은 9억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니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지면 감옥에 간다고 했나 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산으로부터 42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 놔놓고 성남FC 후원금 작년 성남FC 후원 총액이 9억 원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이게 의심이 아주 많이 간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따져보니까 선거에 지면 감옥에 갈 걸 우려했던 것 아닌가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와 체육계 등에 따르면 성남1화가 이재명 당시의 시장이 구단주였던 시민구단 성남FC로 바뀐 이후에 두산건설이 2016년 20억 그리고 2017년 22억 등 모두 42억 원을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민운동가인 김사랑씨는 전날에 정자동을 두산건설에 판 이후에 대해서 자신이 이재명이 나온 중앙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고 이재선씨가 김사랑씨에게 보낸 문자라며 이재명 후보의 진영 이재선씨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선씨가 상전의 때도 두산과의 유착관계를 중앙대학교 매개로 해서 의심을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중앙대학교를 낳고 두산은 중앙대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재산을 의탁하고 또 사회에 환원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대학교라는 측면에서 두 사람 사이가 유착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선씨는 해당 문자에서 성남씨는 세월호를 먹고 살지요. 모라토리움이 가짜라고 하니까 저를 죽이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모라토리움 당선되지 말자 6개월 만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고 하니까 그게 가짜다 하고 이재선씨가 그게 이재명의 정치쇼다 이렇게 지정을 하니까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왔다 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예비뷰도 문제가 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요. 정자동 건설사에 판 것이 이재명의 출신인 중앙대회를 위한 것이 아닐까요? 판교 특별회계에 들어오고 토지 팔아서 빚 갚았지요. 라고 적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중앙대학교와 관련된 건설사에 판 것. 그러니까 이 건설사에 원래 병원부지인데 이 병원부지를 갑자기 상업용지로 바꿔서 이 땅이 원래는 70억 주고 산 땅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1조 원대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수천억 원대의 이득을 몰아준 것도 특혜다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이게 중앙대학교라는 고리를 해도 그렇고 이게 부지 용도 변경을 해서 엄청난 이익을 줬다고 하면 이게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성남FC에 두산이 42억 원을 후원한 것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는 대부분 막혀 있거나 지금 잠겨 있는 상황이어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네거티브를 중단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본인이 워낙 네거티브가 많으니까 자신의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거티브를 중단하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네거티브 중단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처음에 네거티브 전략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욕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본인이 먼저 의욕 제기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두산의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